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과거에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조직폭력배들과 관련됐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감을 통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 박철민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20억원의 돈 뭉치를 갖다줬다. 여러 차례 나누어서 그 중에 일부를 찍었고 본인의 편지를 써서 김용판 의원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어진 2차 폭로에서도 돈다발을 보여주고 그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3억 7천만원 된다는 돈다발을 사진을 찍으면서 이 돈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모 경찰에게 보내졌던 돈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로 이 돈을 보낸 사람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라는 사람입니다.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밑에 있는 박철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켜서 박철민이 이걸 배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코마트레이드라고 하는 트레이드 대표인 이준석 씨는 지금 성남시 일대에서 사행성 사업, 토토스포츠 같은 사행성 산업에 손을 댔고 거기에서 많은 돈을 벌였고 또 이재명 당시 시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박철민 씨가 해왔습니다.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돈을 제공하고 또 지사 측의 시장 측에서는 이런저런 행정 편의를 도와주고 이런 관계였다. 그리고 또 이 존폭들이 만든 단체에 많이 이렇게 지원도 해줬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성남정 시장이 코마트레이드 임원이 차린 영업점에 축전을 보낸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마트레이드 영업점에 축전을 보내고 거기에 또 부부가 함께 참석했다. 체인점에 함께 참석했다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과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리즈였을 때 이게 코마트레이드에서 차렸던 수입 프랜차이즈 업체인 차이소 성남 분당 순회동의 1회점에 오픈 이후에 함께 참석해서 그 당시에 보여줬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코마트레이드라고 하는 오른쪽에 마크고 왼쪽에는 코마트레이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가 그 당시에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아마 간 것 같습니다. 이게 2017년 7월달, 2017년이니까 이거는 성남시장이 아니고 경기도지사 시절이군요. 이때 오픈 이후에 방문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소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소. 자, 이 코마트레이드가 개점한 생필품 프랜차이즈 차이소가 축전을 보냈고 또 본인이 김혜경 씨와 함께 방문했다. 성남시 소재 1호 매장에 들리기도 했다 합니다. 이게 코마는 성남시 지역 총폭력 조직인 국제마피아 소식으로 활동한 이준석 전 코마 대표가 차린 중국전자제품 수입회사입니다. 차이소가 중국전자제품 수입회사인데 이게 이준석 전 국제마피아단의 조직폭력배 소속에 있던 이준석 씨가 차렸던 중국가전제품 가맹점이라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기에 조폭 연루서를 부인해온 이재명이 부인과 함께 과거에 방문했고 또 차이소의 대전 개점을 개업할 때 축전을 보냈습니다. 여기 보면 차이소 대전 가오점 개업을 축하드립니다. 나날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때 조직폭력배들과 연관성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하나 둘씩 뭔가 파편 조각들이 쫙 모여져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곳곳에서 이런 주장 의혹 관련돼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재명은 20대 성남시장 재임 말기인 2018년 1월 19일 대전동구 성남시장 재임 때군요. 성남시장 재임 말기인 2018년 1월 19일 대전동구 가오동에 차이소 대전 가오점 개업 당일 축전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또 축전에는 차이소 대전 가오점 개점을 축하드리며 나날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이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중국 생활용품 전문매장인 차이소는 2017년 7월 15일 성남시 분당에 순해동의 1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전국 16개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2019년 2월 폐업 청산했습니다. 차이소 전 사장 배 모 씨는 문화일보에 통화해서 이재명 후보가 축전을 보낸 사실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의 여성가족비서관이었던 언수미 성남시장이 축하 전화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1호점 개점 이후에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매장을 직접 찾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때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2017년도니까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부인과 함께 매장을 직접 방문했다. 조폭이 만들었다는 프랜차이즈에 지금 축전 보내고 직접 방문하고 하는 걸로 봐서 조폭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1호점은 이재명 후보가 당시 매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을 찍은 사진은 현재까지 일부 SNS 이용자 사이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제가 직원을 쉽게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과거 페이스북 계정에 해당 사진을 게시했는데 다른 이용자들이 퍼간 것이 공유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호점 위치가 금호 행복시장 지하에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 부부가 전통시장의 장보를 왔다가 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이소와 이 후보의 접점은 1도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동안 행적을 보면 박철민 씨도 자기가 돈을 줬을 때 배달했을 때 그 돈을 누가 주느냐 바로 코마 트레이더의 이준석 대표가 갖다 주라 해서 줬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다 그동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폭로할 것을 모아놓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구속 7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있다가 지난 10월 8일 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8일 날 가석방이 돼서 나왔는데 그 전에 보석인가요? 보석으로 석방이 돼서 나왔는데 이제 2심 재판이 가까워지는데 2심 재판이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은수미하고 이재명은 선거법에서 다 풀려났는데 그런데 지금 박철민과 이준석 대표는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충성을 하고 도와줬는데 신경도 안 쓴다 해서 이 두 사람이 이재명에 대해서 폭로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다. 이렇게 박철민 씨의 편지에는 그런 식으로 지금 주장돼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리고 돼 있었는데 그런데 아마 10월 8일 날 갑자기 이제 이준석 씨가 석방이 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10월 18일 날 국감에서 열흘 뒤에 박철민 씨가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10월 19일 날 이준석 씨가 갑자기 박철민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또 이재명 측과 또는 관계되는 사람들과 뭔가 접촉해가지고 빨리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준석이 석방됐으니까 자 빨리 이거 나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박철민이 입을 닫도록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빨리 선을 꺼라 그렇게 해서 고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박철민은 그 고발, 고소한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충격. 어쨌든 그러면서 본인은 계속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조직폭력배와 관계되어 있는 일들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준석 대표가 아주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당과 관계 있다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만든 가명점이 차이소다 하는 겁니다. 차이소. 자 그래서 지금 이 건을 보면 이재명 후보 측은 성남시장 시절에는 축전 요청이 오면 비서실에서 의뢰적으로 축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촛불 전국과 17년 대선 경선 이후에 성남 지역 외에도 축전 요청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서 오픈했는데 거기에 축전 보내는 게 성남시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지금 변명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축전을 아무리 보내줍니까? 시장이 축전한다고? 그게 다 규록에 남고 상대방이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축전 보낸 지역과 또 이게 참여한 걸 보면은 잘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차이소 방문 사진에 대해서는 검호시장은 이 후보 자택 바로 옆에 위치한 곳으로 상가 건물 형태의 시장이라면서 종종 현장 시찰을 하러 다니고 명절 때도 이용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 시찰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장 시찰이라고 합니다. 현장 시찰을 왜 땅 곳은 안 다니십니까? 다른 곳에는. 자 이 배 씨는 차이소 개점 전에 코마에서 이사직을 얘기했는데 코마는 코마 트레이드를 말하는 겁니다. 코마는 국제 마피아 조직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범죄단체 구성 등으로 2년 6개월의 직력을 살다가 출소 후인 2012년 만든 중국 전자제품 유통법인입니다. 자 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중인 2016년 성남시 우수호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2011년에서 2017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해온 사실이 수사기관 조사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사형업을 했다 하는 사실이 드러나서 수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배 씨는 차이소는 코마에서 퇴직한 직원들과 함께 창업한 기업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제 마피아 출신인 것도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이소와 코마는 전혀 관계없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배 씨는 또 2008년 사단범인 색삭지키미의 초대 단장을 맡았는데 색삭지키미는 당시 성남시 경호경비연합회 소속의 경호업체 직원들 3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단체는 성남시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다는 취지로 설립됐는데 실상은 조폭 출신 연합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여기에도 성남시에서 뭔가 지원이 갔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줬다. 배 씨와 함께 색삭지키미에서 활동한 폭력 전과자 A 씨가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 성남시장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캠프 수행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그때 사진에도 나오고 했던 겁니다. 사진에도 나왔던 거. 그러니까 곳곳에 이재명은 이렇게 조직폭력배들과 관계되는 사진 또 뭐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축전 또는 현장 방문 이런 것이 아주 지문처럼 곳곳에 남겨 있어서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대의원 출신인 배 씨는 이준석 전 대표의 지시로 은수미 시장에게 차량과 운전기사를 소개해준 인물로 해당 사실을 폭로한 뒤에 은 시장과 사이가 뒤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은수미, 이재명 이렇게 성남시의 조직폭력배들과 관계되어 있고 이 사람들도 또 이재명과 인결되어 있고 그런 관계가 지금 이렇게 쭉 형성되어 있다가 그동안 뭔가 이렇게 좀 소원해지고 틀어지면서 하나 둘씩 이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 못지않게 조직폭력배 게이트가 앞으로 더 커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